이 집이 이렇게 작은 거 처음 본다 이거 봐봐 들어갔네 우와 야야 이거 작어 껴 야 이 뽀시랭이 집이 대장이도 들어갔는데 여기 우와 이 집이 이렇게 작게 느껴지는 거 처음이다 이거 진짜 미쳐봐 이 집이 이렇게 작다고? 꽉 꼈는데 이거? 이거 못 빠져나온 것 같은데 이거? 가방아 못 나오는 거 아니지? 이거 밤토리 집이야 이거 가방아 못 나오는 거야?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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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새끼 한 번데로 더 손 치워라 이 까망 이 까망 손 치워라 손 치워라 손 올리지와라 손 치워라 이 까망 손 치워라 그리고 얼굴 찍고 있다 손 치워라 손 치워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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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까마귀 안 탔어. 아유 갈순이. 니가 타는 거 보여줘. 까마귀 안 탔어. 오래전 탔어. 까마귀 안 탔어. 캣타워 아무도 못 타? 니 전용이야? 캣타워 아무도 못 타? 캣타워 란다 갈순아 캣틸은 니 전용이야? 아무도 못 타? 캣타워 들어갈거야? 들어갈거야? 캣타워 이거 밤토리 집이야 들어가면 안돼 까망아 밤토리 집이야 밤토리 집이야 까망아 아멘 아멘아 운동 좀 하자 운동 좀 10kg은 아니야 10kg은 아니야 응? 한숨 쉬지 말고 날씨 좋잖아 따뜻하잖아 강아지 용이인데 작아 너한테 강아지 용이 큰 강아지 용인데 닭 잡으러 갈래? 닭 잡으러 갈까? 가서? 10kg야 10kg, 10kg 넘었어 10kg 넘었어 낀 거 아니지? 까마아 낀 거 아니지? 미쳐봐 이 집이 이렇게 작다고? 꽉 꼈는데 이거? 못 빠져나온 거 같은데 이거? 까마아 못 나오는 거 아니지? 야 밤토리 집이야 이거 까마아 못 나오는 거야? 오 들어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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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버리겠네 네가 거기 왜 들어가냐 운동장 하자니까 집 부서진다 와 집 두둑두둑 부서진다 이거 밤토리 냄새 나? 밤토리 냄새 나는데? 밤토리 냄새 나 아 아 아 이거 애들밥이 마당애들밥이잖아 닭잡으러 가자 입가방 들어가자 추워진다 캣힛이나 좀 타자 너는 왜일까 해점이야 알루를 떼는데 여기 오대 그냥 쑥 나 오픈 아 어디로 이리 오게 보셨나요 이렇게 누굴 입이 다 입이 입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